뭐할라고? 이 치킨 신제품 치킨? 오랜만이네? 뭔데? 구요 오랜만에 자담시켜서 나왔더라고 물어본 거 대답 좀 해라 치킨 뭐야? 선물은 치킨이랴 얼만데? 19,000원 2만원 안 넘네? 그거 뼈 있는 거야? 아니 이거 순살인데 닭가슴살만 있대야 그럼 비싼 거네 그런 걸 왜 먹는 거야? 에이 닭골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께 만든 걸지 뭐 먹는 됐고 특징이 뭐야? 울룩불룩 튀김옷에 머스타드 꿀 들어간 시그니처 소스 준대야 허니 머스타드가 시그니처야? 에이 설마 그딴 거 만들고 시그니처라고 하겄어? 특별한 게 있으니께 커지 시그니처 아 됐고 시끄러운 소리 말고 먹어봐 지가 저 물어보고선 맛은 어때? 이 바삭바삭한 가슴살 튀기면 소스에서는 근데 왜 훈제향이 나냐? 가슴살인데 안 뻑뻑해? 안 뻑뻑할 수는? 찐 가슴살 지금 부드러워 진짜 소보로 맛이 나? 소보로가 다 얼어 뒤졌다 바삭하긴 해 포테킹이랑 비교하면 어때? 포테킹이 훨씬 바삭했니?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얘네들은 순살 다리만 쓰더니 이거 왜 만들었대야? 난 가슴살 벌로 들어와!